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사항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어요? 누가 그래요? 언론에서? 그냥 언론이 말이죠. 그럼 우리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말을 믿어야죠. 트럼프는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참. 그럼 언론은 왜 벨레를 했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하하 씨, 사체 답변 뭐죠? 일단 월요일 날 베일리는 저희 안 나오잖아요. 윗글리랑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쪽에, 제가 지금 이쪽에 보냈는데 텔레그램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본인의 SNS를 자랑하시는 것. 자랑하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사항들입니다. 보면 일단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과 브라시스 불확실성 협박을 하루 출발을 했고요. 다만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메시지가 유입되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뭐냐면 이쪽이죠. 이 상태. 장 막판에 밀렸던 내용이 가장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쪽이었죠. CNBC가 미국과 중국이 월 초반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마디로 그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난주 초반에 중국이 미국에 이번 주에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자. 그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다들 시장에서는 이번 주 주 중반 이후에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리죠. 하웨이에 대해서. 그러면서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웨이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물론 하웨이라는 특징은 안 지었지만 상무부가 나중에 70개 기업을 발표하면서 하웨이에 들어가 있던 거죠. 너무 본심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마트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중국이 한 발 물러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일정이 모호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이렇게 확 밀려버리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주말에 미국 상무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웨이에 대한 규제를 내가 조금은 완화시켜줄 수 있어 이런 코멘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간 내에의 흐름을 좀 보니까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한 0.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라든지 이런 쪽에 위험 자산성으로 심리는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또 한마디 하죠.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란을 건드립니다. 이란 니네들 까불면 내가 니네들 단번에 몰아칠 거야. 이런 식의 근데 뭐 저기 사우디 이란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할 수 없다면 하겠다. 그렇죠. 네. 전선이 넓어지면 미국도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런 내용까지 좀 이어지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디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농민들은 급격하게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미국 농민들의 파산 선고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농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파산 선고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팔고 있는 농기기 업체 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농기기 업체에 이제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디어가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7% 넘게 급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S&P 지수로 사상치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디어는 무역 협상 이후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농민들의 문제를 삼고 있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중국과 중국한테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농민들의 농작물을 내가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관세 부과를 하는 거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이게 중국 물품들을 수입을 해버리니까 관세가 놀라가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데가 또 어디냐면 월마트, 타계, 아마존 소매 유통 업체들이죠. 이쪽에 거기다 이제 엘브랜드나 뭐 이쪽 그 옷가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국 쪽에서 그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소비자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의 농작물을 사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관세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소매 유통 업체들의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마이크론이나 여타, 하웨이로 인해서 스카이워크나 커버 뭐 이런 쪽에 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둔화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는 미국 쪽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트럼프 지지 세력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 농민들이 급격하게 파산 선거가 들어오면서 돌아서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주말에 지난주 주말에 상무부가 한 발 물러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는 미국 쪽이나 중국 쪽에서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만간에 일정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 초반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무역 협상 문제도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장기화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의 의견들도 대체적인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6월 달 전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관세 안 되고 협상을 종결을 하면서 그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관세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바람 바라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그 확률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6월 달까지 합의가 안 되고 대신에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를 안 하는 대신에 유예하고 유예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이게 한 45% 정도 되고요. 나머지 5%는 뭐냐면 서로 치고 패고 싸움하는 거 서로 치고 패고 싸움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류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수출이 이런 것들이 극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만약에 6월 달까지 합의가 안 되고 대신에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유예를 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물론 이제 타격은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25% 올렸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급격하게 외축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나 그러면 이제 대중국 수출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기업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럴 경우에는 하반기 내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박스권 장세에서 동목별 장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6월 달 전에 합의가 되고 그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말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략적인 것들은 합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연말에 여름 썸머랠리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그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는 겁니까? 일단 뭐 이번 주는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상당히 극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목할 부분은 EU 총선이 있겠죠. EU 총선이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 극우 세력들의 증가세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포폴리언 정당들의 증가세는 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우려를 야기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선거 앞두고 어디죠? 저기 그 러시아하고 커넥션이 드러난 나라가 있잖아요. 스페인인가? 아 스페인하고 뭐 어디더라? 나라 이름이 생각했는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뭐 그쪽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워낙에 극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대체적으로 EU 의회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달러 약세 요인. 유로와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이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자체도 대체로 보면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 후반 정도에 어느 정도 그 협상 일정들이 나오면서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파월 연준 의장 발언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새벽에 아유 수요일 날 새벽에 있을 철스 에반스 로젠그렌 블라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대체적으로 도비시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것도 달러 약세 요인 FFC 의사력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나 이런 것들은 유로와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유로와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대부분의 이슈는 달러 약세 요인 그거는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주의시장의 상당히 극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 교척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 오전장에 좀 문제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정을 찾는 한주가 될 것이라서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는 조금은 극렬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형주의주의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속보들이 나오면 또 그때 그때 또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